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인트카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날 대구 가톨릭 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학교 축제가 있는데요. 이날 축제에 이제 e스포츠 종목 중에 카트라이더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4월 11일 날 축제에 카트라이더 결승전 무대가 있는데 이날 BJ인트카입니다. 학교 축제 행사에 이제 해설로 가게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텐션도 올려드리고 재미난 해설을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와 함께할 게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. 자, 나와주시죠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BJ솔라입니다. 이번에 운 좋게라고 표현해야겠죠. 저는 이제 짜잔한 한 번씩 해설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해설을 처음 받게 됐는데 이번에 BJ테칸님 덕분에 같이 해설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혼자 하면은 노잼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분에게는 김태칸 하면 누구냐? 바로 저 솔라입니다.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. 제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그래도 사람들 이제 내가 좀 김태칸을 봤다. 오래 봐온 시청자들은 저희 케미를 합니다. 저희 트랜스포머 때 그 미친 케미. 아니, 트랜스포머 카트라이렇게 잘 타지. 아, 그치? 미친 텐션, 저세상 텐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날 4월식을 축제날에도 같이 이제 미친 텐션, 저세상 텐션을 한 번 모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설을 가겠고요. 그리고 또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제에 오셔서 같이 함께 카트라이더 대회를 즐기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자, 이날 또 이제 1,400명의 학우분들이 이제 축제 행사에 이제 참가를 하고 즐겨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. 이날 이제 일반 학생분들이라든가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분들이라든가 일반인분들도 학교에 오셔가지고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그 시간에요? 네. 고등학생들은... 그리고 이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시간. 시간이 있죠. 이날 이제 시간을 모르면 안 돼요. 뭐 아침부터 와서 정보해야 돼요? 아니잖아요. 아, 정보도 괜찮죠. 이날 이제 축제 행사가 한 6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마 일단 정확한 시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받은 시간으로는 대충 7시에서 10시 안에는 아마 카트라이더 결승전 저희 해설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아마 저희는 6시 중까지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비즈니스 대학에 일단 갈 예정이고 우리 팬분들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든가 또는 카트라이더를 사랑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날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오셔가지고 축제 행사에 재미나게 즐겨주시고 또한 저희 보러 와주시면 또 우리 솔라씨가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신대요. 아, 본인이 하실 거예요. 저는 사인 같은 거 아직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밤 6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디? 대구 가톨릭 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입니다. 그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